안녕하세요 랄라이요 오늘은 로블록스 영상 찍기 좋은 타워에 도전해볼거에요 오 야레야레 못말리는 아가씨 어 투어스다 투어스 타워도 있었군요 오 아픈건 딱 질색이니까랑 밤양갱 타워는 아직 안열린건가요? 여기가 제일 가보고싶었는데 어쩔수없다 저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요길로 가볼게요 오 투어스처럼 파랑이네요 뭔가 상큼하다 어렵진 않겠죠? 일단 가봅시다 여기 아주 예쁘게 꾸며져있네요 오 좋아 올라가서 여길 다 올라가면 뭔가가 있는건가요? 영상 찍기 좋은 타워라고 해서 와봤는데 아마 쇼츠같은 영상에서 쓰기 좋다는거겠죠? 예쁘다 스파클링 톡톡 진짜 다리는 진한색일까요? 오 좋아 그렇네 어렵지 않게 돼있어요 아마 초보도 올라오기 좋을 것 같아 회오리 안해도 되잖아 아하 좋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 닿으면 안되는건가? 밀리는 팔판도 오 조심 위쪽 회오리 포토존이래요 아 이렇게 앉아서 찍을 수 있다는거죠? 그렇다면 저도 사진을 찍고 가겠습니다 제목이 나오는건가? 우와 편안한 소파 앉아서 이렇게 찍는거 맞나요? 구도가 맞나? 가까이서 찍으면 잘 나왔나요? 으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지금이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저런 투명한데도 밟아도 되는건가? 얇으면 무서워보이니까 어 이건 기둥입니다 뚫고갈수 없어요 조심해서 점프 아주 어려운 아이코 반짝이는데 다음에 안된다 여기 에너지 다르니까 조심해서 아 따가오 이럴수가 한번에 킬파트는 아니지만 뭐지? 왜 빛나고있죠? 가도 되는건가? 뭐 포스 투어스 범벅이 되있군요 여기 돌아가면서 올라가주면 어딘가요 아이코 따가워 계속 따갑네 아주 쉽진 않지만 저는 초보라 닿나봐요 여기 조심해서 점프 올라갑시다 레이저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색깔은 예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뭐 두개씩 뛰어넘을 수 있는건 없겠지? 어? 여긴 회오리 해야된다 한칸이니까 문제 없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점프되는건가? 오 물에 떠있는거 같아 위로 올라가서 얇은 발판도 나오는군요 오 무섭다 생각보다 꽤 올라왔는데 그대로 앞쪽으로 회오리 가면 되겠죠?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 이쯤 올라오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드니까 오 뭐야 흔들리는 발판이다 조심해서 갑시다 오 안전하잖아 점프 이건 투어스를 피해가야 할까요? 어딜 맞지? 오 달린건 아니다 오 이거 셋 둘 하나 아 여기에 가사가 나오면서 영상을 찍는건가? 그렇네 첫 만남 너 무 가자 어려워는 어딨었지? 가사대로 가는건가? 어려워는 없어요? 가보자 계획대로 되는게 없어서 오 어렵대요 내 이름은 마리아 맞아 왜 이름을 안 알려주는거지? 다 온건가? 아 이게 끝이에요? 오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? 떨어져야되나? 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 이렇게 끝나는건가요? 내려오면서 영상을 찍는건가? 어디서 찍어야 예쁘게 나올까요? 노래랑 같이하면 괜찮을까요? 로비로 돌아와서 다른 타워에도 가봅시다 이게 타워를 다 올라가면 왼쪽에서 다시 영상을 찍기 좋게 올라갈 수 있대요 여기도 가보자 나는 아픈건 딱 질색이니까 노래 좋던데 여기는 오 뭔가 밝다 환한데? 오 하트 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자아이들도 좋아하시나요? 다들 오 요즘 핫한 누구를 좋아하시지? 아이브도 인기가 많고 뉴지스도 인기 많나요? 여기 조심히 가봅시다 저는 다 좋아요 다들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좋으니까 점프 여기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노래 가사가 나오는건가? 영상 찍기 좋은 타워라 어 와봤는데 여기도 반반달이지만 색깔이 있는 발판을 밟으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어 여긴 떨어져도 괜찮겠죠? 여기서 오른쪽 아야 안 닫고 지나갈 수는 없는건가? 됐다 여긴 회오리 아까 투어스 타워랑 살짝 비슷한거 같은데 색깔만 다른건가요? 여기 사다리 올라가고 블록을 없애래요 블록이 없어지나요? 어 없어졌다 아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지는거 안돼 지나가고 위쪽으로 여긴 좀 신기한게 많이 있네 여기 오 한줄짜리 블록이었을까요? 아야 조심해서 촘촘하게 뛸겁니다 그래도 닿네 오 올라갔다 여긴 흔들리는 발판 아까 투어스에도 있었는데 뭔가 비슷하면서 살짝 다르네요 그래도 가사가 다르니까 뭔가 다르게 꾸며져 있겠죠? 오 회오리 여긴 사다리로 올라가려나? 어 이쪽에 사다리 있다 여기서 위쪽으로 하 어 안 밟고 싶어서 점프 했는데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로 이건 뭐지? 아 회오리로 통과해주고 지그재그로 점프합시다 오 꽤 높이 올라왔잖아 이거 초보가 하기도 너무 쉬울거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없네요 제가 젠모타 하드모드에 도전하다가 계속 떨어져서 쉬운 타워가 하고 싶었나봐요 여기 좋다 어려운 부분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올라가면서 영상 찍기도 좋을거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이 위쪽엔 언제 도착하나요? 저도 예쁜 곳으로 갈겁니다 갈겁니다 어 여기 설마 걸어가셨던건 아니겠지? 떨어질 수 없으니까 저는 점프해서 갈겁니다 여기 조심해야해 반짝이는 부분에 닿으면 어 미끄러운 데다 어 괜찮아요 다 왔어요 위쪽으로 아야 올라가면 되겠죠? 없는 부분으로 점프 또 올라가서 사다리가 뒤쪽에 있었네 어 안된다 돌아가야지 됐다 어 이것도 줄로 연결돼서 흔들리는건가? 살짝 무서운데 통과했습니다 넓은 발판이니까 안전하게 어 오른쪽은 없어지는 다리일까요? 다시 올라갑니다 오 하트 나왔다 예뻐라 여기 동그란 것도 아주 예쁩니다 어 이 밀리면 어김없이 닿고요 조심해서 까는거야 괜찮아요 아주 많이 깎이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것도 진한색 좋아 제작자님이 아주 친절하게 타워를 만들어놓으셨군요 오 좋아 타고간다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어 이제 꾸며진 구간 나오나보다 여기 뭐에요? 오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여기도 가사가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하대요 지하철 지하철 속 이 장면 지하철 탈 수 있는거야? 오 멋있다 여기 앉으면 나는 아픈건 딱 칠색이니까 여기도 포토존인가 보다 내릴 수 있는건가? 지하철 안속에 앉았습니다 여기 가사도 적혀있고 그럼 이것도 거의 끝난가요? 오 거의 닿았나봐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좋겠네요 오 닿았다 안돼 아 저 부분 닳지 않아도 되는건가? 아 이 외출에서 다른 부분도 있었군요 햇살이 막 비추고 있어요 멋있다 여기 떨어져야 하는건가? 떨어지면서 끝나나보다 나는 아픈건 칠색이니까도 다 올라와봤어요 이렇게 타워를 다 깨면 영상을 찍으러 바로 갈 수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? 저는 두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 투어스 안들어가지네 다시 나갔다 오면 들어올 수 있다 아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거구나 아 여기 외출 못했던 부분 있나 보다 이 세툴 하나부터 할 수 있군요 노래에 맞춰서 쇼츠도 만들어볼게요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